안녕하세요. 웨드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리스, 트럼프 모두 반대하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핏 아이언맨 타이틀은 자존심인가? 입니다. 일단 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이슈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찮은 이슈 같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선판에 이게 흔들만한 이슈가 아니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뭐하러 이걸 거론합니까, 피곤하게. 그렇죠? 그런데 둘 다 거론한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굉장히 대선 판도의 자신에게 뭔가 유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하는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해리스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대립적으로 나오는 주제도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주제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해리스는 아예 뭐 자신이 자메이카 출신이고 자메이카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하고 나는 유흥으로 즐겼었다. 기분이 좋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고요. 트럼프도 뉴욕에서 그냥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는 싫지만 합법적으로 성인들이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확대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일본 대체로 US 스틸 인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 분이, 두 명이 전부 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현 대통령인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반대를 하겠다. 지금 이걸 말했습니다.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가 모두 다 반대하거나 모두 다 찬성하는 그것은 분명히 대선에서 그 의견이 지금 보수든 진보든 이게 유리한 표를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트럼프는 마리아나는 찬성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표를 얻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안 그러면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둘 다 바보거나. 둘 다 바보는 아니겠죠. 미국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바보는 아닌 거니까. 그다음에 일본제철의 유에스 스테린소는 둘 다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반대를 하는 게 분명히 자기들 표에 이득이 된다고 둘 다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렇죠?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둘 다 바보거나 해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둘 다. 어쨌든 철강 생산량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왜 둘 다 보수랑 진보가 극렬히 완전 갈라서 서로 예를 들어 낙태권에 대해서는 서로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바보 같은 원숭이라고 벤스가 공격을 하고. 그렇죠? 낙태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붙는데 왜 이건 한 방향이냐.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철강 생산량이 중국 다음에 인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 봐야지 알겠죠. 그림으로 봐야지 그 변화량이 나옵니다. 지금 이건 2020년 현재 시점에서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고 3위가 일본이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지금 그림으로 봐야 변화량이 보이겠죠. 이게 변화량입니다.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현재 1등, 2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1등, 2등이었느냐.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유럽은 유럽을 다 합친 거니까 국가를. 단일 국가로 미국이 최고 1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러스트벨트의 그 노동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슈퍼카 타고 다니던 그 시절이에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때는 카네기의 시절이죠. 철강화. 미국과 러시아의 이강 체제에 전통산업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우주 경쟁을 펼쳤던 그 양강의 시대가 철강에서는 저물고 중국하고 인도가 떠오른 겁니다. 중국하고 인도, 그다음에 일본이 3위에 올라가 있죠. 이런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여기 보시면 2000년대 들어서 그다음에 2010년까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났죠. 2000년대에서 2010년,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산업 재편이 완전히 일어난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자들도 완전히 바뀌었겠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탄생되고 저희 철강이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경제가 쪼그라들어버렸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원유 수요가 9억 1천만 톤인데 지금 13년 전에 6억 9천만 톤에서 약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이 원유라든가 원유 생산국이라든가 철강 생산국, 여기서 전부 지금 중국이 지금 최고로 올라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자체 수요, 거기다가 미국, 유럽, 러시아가 줄어든 것을 다 어디서 받아들였느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만드는 것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에도 재편이 일어났겠죠. 지금 이 미국에서 감소한 부분을 나타낸 건데 지금 가장 많이 감소한 것부터 보면 의류도 있고 다 있고 여기에 지금 증가한 것들 있죠. 증가한 것 딱 3개 있거든요, 지금. 뭐가 증가했어요, 지금? 담배랑 음료, 베버리지엔 토바코죠. 음식, 화학, 이런 것들만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다 감소했어요. 일단 미국의 모든 제조업이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미국이 지금 서비스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철강왕, 카넥이 그런 거, 자서전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흑백 TV 시절만 해도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였어요. 다 미국 가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는 게 철강왕이라든가 석유왕이 되기를 원했지. 그렇죠? 철강왕, 카넥이, 석유왕, 록펠러. 다 누구예요, 그 가문들이 전부. 그게 지금 인도,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인도, 인도, 중국 띵어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철강왕, 록펠러 가문, 카네이 가문, 다 그게 북미 유럽의 가문들인데 그 역사가 지금 완전히 다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줄어든 것들을 보면 주로 그런 섹터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이 의류, 섬유 공장, 그다음에 아까 비철금속, 금속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서 제조업 부분의 공장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언제 일어났냐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극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IT가 올라갔느냐. IT도 줄었거든요, 사실. IT도 줄었습니다. 여기 일렉트로티컬 리퀘이맨트도 이런 거 있죠. 어플라이언스, 컴포넌트. 이런 것도 다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2002년도, 2000년도에 IT 버블 맞으면서 2002년도 이후에 컴퓨터 전자제조회사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알루미늄, 철강, 일자금속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뭐가 늘었는지 아시겠죠. 미국인들은 그냥 호황을 늘려가지고 담배 피고 저기 뭐 마리아나나 하고 저 음료나 맡고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세히 써놨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게 낯었네요. 여기 줄어든 거 보면 텍스타일, 텍스타일 밀스 같은 거는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 가죽 및 연합 제품도 24% 마이너스가 났고 전기장비도 마이너스 14% 났죠. 그리고 아까 철강업에 관련된 기본 강금속 마이너스 29%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음식, 음료 및 담배는 무려 거의 4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천하태평을 누린 거죠. 유흥을 즐긴 겁니다. 유흥 쪽이 그냥 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전통적인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옛날에 그 과거의 영광을 머릿속 한 켠에 영광으로, 추억으로 삼으면서 지금 현실은 완전히 폐퇴한 삶에서 지쳐서 얼굴 다크서클에 마약하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 동네 완전 슬럼화된 거 보셨죠,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뉴욕은 이런 데 어때요, 장면이. 완전 광란에 파티를 벌이고 밤에 브로드웨이 해가지고 공연 보고, 그렇죠? 완전히 갈린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는 완전히 쇠락해버렸고 뉴욕이나 플로리다 이런 데는 잘 나가가지고 전부 다 저기 유흥주의기구 다들 흥에 미쳐있고 야구 보고 있고, 맞죠? 이런 장면들이 바뀐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US 스트리트 본사가 위치한 게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본사를.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하드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둘 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진보 등 보수는 둘 다 미국인이고, 그렇죠? 우리 건 미국 기업인데 이 미국 기업을 일본에게 뺏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미국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대세를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물론 다, 아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 없죠. 북한도 생각이 틀려요. 김정은이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북한 사람하고 생각이 다 똑같겠어요, 지금? 북한의 일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0대들이? 10대들이 완전히 지금 미쳤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김정은이 누르고 있어서 폭발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도 당연히 사람 생각에 틀리죠. 모든 미국인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유에스 스틸 CEO는 이거를 찬성하고 있어요. 주당 55달러에 사준 데다가 그리고 아까 미국인들이 일자리 뺏길까 봐 절반을 미국계로 직원을 해준다 이것까지 했는데 왜 이거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반대를 하느냐. 우린 지금 이거 살아야 되는데 그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CEO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CEO는. 그런데 정치권에서 워낙에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일본 제철로, 이거 보세요. 지금 노동자들 편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해리스랑 바이든이 다 노동자들이 다 원하고 있다. 러스트벨트가 쇠락했는데 저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류층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찬성해요. 이 노동자들은 찬성하고 있다고요. 지금 찬성 시위에 이 사람들은. 이걸 왜 반대하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일본 제철로의 매각에 찬성한다. 미국 철강 노조랑은 반대해요. 그러니까 노조랑 일반 직원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CEO가 일본 제철로 매각되지 않으면 공장 폐쇄해버리겠다고 지금. 이런 위협까지 하고 있어요. 매각 계획이 무산되면 피치버그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피치버그 도시에 있어요. 피치버그의 스포츠 팀들이 대부분 스틸러스는 이런 거 이름 붙이잖아요. 철강의 도시여서 그래요. 그래서 피치버그의 마지막으로 남은 몸밸리 제철로 폐쇄해버리고 나 본사 다른 도시로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일본 제철이 4조 22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거래가 불발되면 내가 어디서 이 4조를 갖다가 쓰겠느냐. 나는 돈이 없다. 이러면서 위협을 했고 이런 노조에 속하지 않는 일본 직원들은 여기 아예 니폰 스틱 박아서 이거 보세요. 찬성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정치적 이슈가 많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신기하지 않아요? 왜 다른 거에선 극렬히 반대하면서 왜 이건 둘 다 찬성을 하냐 이거죠. 해리스 트럼프가 딱 봐도 말하는 거 딱 한마디만 들어도 둘이 완전 다른데. 그렇죠? 이게 표가 걸려있어요. 표가 걸려있어서. 지금 여기 위에 러스트 벨트고 여기 밑에 썬벨트. 여기 뭐 따뜻하고 그런 벨트. 맨날 아리조나, 플로리다, 미국 MLB 경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썬캣 끼고 저기 썬크림 바르고 여기 보고 있죠. 여기가 썬벨트고 여기가 러스트 벨트인데 이 세 개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가 피치버거가 있고 여기가 지금 쇠락한 철강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거 누구 가져가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거든요.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트럼프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는데 여기 선거인단으로 결정되잖아요, 미국은. 펜실베니아주 뺏겨서 트럼프한테 졌어요. 그때 됐으면 해리슨은 지금 됐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이틀을 가져가버렸겠죠.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여기서 이 세 개를 블루월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1970년대, 80년대는 여기가 빨간색이었어요, 공화당. 그런데 90년대부터 여기가 완전 민주당 블루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루월이 여기서 깨지니까 힐러리가 진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 바이든이 여기서 다시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캐스팅보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아까 저 보시면 일반 직원들 CEO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전체 의견은 아니에요. 모든 직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 표가, 여기 표심이 이 지역을 살리는 뭔가를 내놔야지 온다는 걸 이미 경험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렇죠? 괜히 뭐 여러 명의 의견 듣는다고 CEO분하고 일반 직원분들 그러니까 거기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차차 합시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스탠스 취하면 여기서 표 날라가면 다 날리는 거예요. 미국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 주 날리면 끝나고 다 뺏기는 거예요. 여기는 선거인단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해리스랑 트럼프는 둘 다 지금 그걸 판단한 거예요. CEO랑 일반 직원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이거. 저 의견 무시해도 지금 이걸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제철에 지금 UST 뉴스 를 반대해야 우리가 표가 더 온다. 이거 확정적인 것을 지금 둘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둘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뇌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지금 팩트는 그거예요. 둘 다 여기 표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표에 혈안이 돼 있는 거는 무조건 지금 그 반대를 안 하면 표가 안 온다는 걸 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블루 월 중에 저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지금 들어있고 디트로이트는 또 어딨냐? 여기 있어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서 I'm Iron Man을 외칠 자는 누규?